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생생한 부동산 현장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야기하다. 부동산 정보통 진행의 김희정입니다. 부동산 정보통 오늘 방송부터는요.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알찬 부동산 정보들 많이 많이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 대한 것은 물론이고요. 부동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전문가 분들께서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부동산 정보통 저희 참여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부동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다면 서울전화 023153-2667로 문의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보통과 함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바로 노란톡방입니다. 아래 나가는 QR코드 찍으시고 서울금지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최신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북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금지TV와 서울금지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금지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정보통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 알아볼 유망지역과 부동산 개요정보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호선 신분당선 양지역 역세권에 위치한 테라스형 다세대 주택인데요. 시세는 3억 2천만원에서 3억 3천만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우선 해당 지역의 주요 포인트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12월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연말이죠. 이제 연말 준비 너무나 잘 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올해 12월에는 주택인대 사업자의 부활이나 또한 취득록세들의 혜택들, 각종 세제 혜택들의 완화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국토부나 서울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시장 상황 자체가 얼어붙었던 이런 시장 상황 자체가 아무래도 전월세의 거래량이 반등의 기조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얼어붙었던 이런 심리들도 많이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시장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다양한 개발도 워낙 많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우리가 투자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성비겠죠.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에 그 지역 안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과연 어느 지역인지 또 입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주택과 함께 오늘은 또 다양한 상가까지 상가와 주택들 이런 것들이 각양각색의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두 지역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일 수 있는 주요 포인트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석초구 양재동입니다. 석초구 양재동 자체는 상당히 우리 석초구에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죠. 상당히 서울시 안에서도 현재 가격대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가치적인 분석들 또 재건축과 대형 개발들이 상당히 많이 품고 있는 지역들이기도 하고요. 현재 거주 자체가 상당히 워낙에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상구가 상당히 우린 유명하지 않습니까. 강남 상구 중에서도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이 바로 양재동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입지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임차 수요나 직주 근접성 직장이 워낙에 많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또 강남과 다양한 업무 시설을 갖고 있는 지역들 자체가 교통편이나 도보권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직장과 주거시장과 또 이러한 상업시설까지 이러한 균형이 상당히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적인 시장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 가치가 안정적으로 너무나 구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적인 공실 걱정 없이 임대를 놓을 수 있다는 점도 가장 큰 장점이고요. 거기에 또 교통과 일자리,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개발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도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개발들도 많이 있지만 대형 개발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될 수 있는 즉 토지의 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공시지가나 토지가 상당히 기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상승될 수 있는 얼마나 큰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개발 호재들도 상당히 미래가치적인 부분 중에서도 즉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개발들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재동 한번 보실게요. 아무래도 3호선 양재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3호선과 현재의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두 개의 더블역세권은 갖고 있지만 우리는 또 양재역에 GTX-C 라인이 들어오는 것들은 기정사실화됐고요. 상당히 많이들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느껴보는 교통시설이고 얼마나 수도권과 서울의 지역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일지 이것이 완성되고 나서 또 이용해 본다면 정말 좋은 교통시설이구나라고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한 교통망이 과연 어느 역사에 만들어지느냐 그 주변 지역 역사가 상당히 범대해지고 상당히 대형규모로 변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GTX 역사가 서울의 곳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어느 역에 들어온지 상당히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또 양재동 자체가 양재천변을 또 끼고 있죠.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양재천이나 각색의 부강천이나 안양천, 청계천 한강이 흐르고 있는 지역이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 지역 안에서도 이러한 물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은 그 주변으로 인프라나 또 이러한 맛집, 명소들이 그 위치를 상업시설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입지에 비해서는 이렇게 천변이 흐르고 있는 지역들은 다양한 그러한 혜택을 인프라와 또 입지를 가질 수 있다는 녹지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것은 더욱더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주변에 공원이랄지 또 도곡, 대치동의 학원과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까지 너무나 큰 개발들을 품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강남역의 상권들, 한정과장만 이동하면 강남역이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의 상권들과 인프라, 직장군을 바로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도 참 너무나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앞서 보신 이러한 교통편이 상당히 중요하죠. 양재동의 위치를 또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양재역에서는 위쪽의 강남역이랄지 또 GTX 라인이 들어오는 삼성역이랄지 삼성역과 GTX 라인들이 양재역이 한정거장으로 상당히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자체는 GTX 라인들로 연결이 되고 일반 지하철 라인으로도 한정거장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강남역과 또 주변의 상권들, 정부사부지랄지 서촌대로의 개발 계획이랄지 이 위치 안에서 주변의 도복권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역은 역사가 들어오잖아요. GTX 라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재역과 삼성역, 수서역에 GTX 라인이 들어오는 것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현재도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지하철 역세권이 너무나 잘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이동하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위치를 선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서촌대로의 개발 계획도 위치하고 있죠. 아무래도 서촌대로 개발 계획은 당연히 중요한 것은 이런 용적률과 고도 제한이 풀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무래도 상업과 업무가 쇼핑 시설이 지금도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앞으로 차곡차곡 이런 랜드마크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과 또 배후 수요까지 완전히 두 마리 토끼들을 잡을 수 있는 개발들의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GTX 라인이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것이 완성될 것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서울 지역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GTX 라인들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해낼 것이고 그 역사가 위치가 배치된 곳들은 상당한 개발의 호재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곳에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신문단서는 가지고 있죠. 양지역은 GTX 라인뿐만 아니라 3호선과 신분단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분단선의 장점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 강남역의 메인 상권 아래쪽에 판교의 이러한 직주 대형 업무지구 강남의 업무지구 그것이 또 결국엔 용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용산의 이러한 국제업무도시나 강남의 메인 업무타운들 또 판교의 메인 업무타운들 대형 규모의 업무타운을 뚫고 지나가는 지하철 역사가 그 주변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둘씩 현재는 신사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후 용산까지 연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제3의 황금노선으로 불리우는 신분단선도 양지역을 지나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양지역의 위치가 아무래도 서초YC를 나와서 바로 우측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양재동의 위치에서도 바로 옆에 경북고속도로를 끼고 있고 이 경북고속도로가 서울시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지하사업이죠. 동부가선도로, 서부가선도로 각종 지하사업을 너무나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지하사업을 상당히 대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좋아지고 교통이 완화해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가용한 부지가 새롭게 생겨나면서 위쪽에는 공원의 녹지공간이랄지 새로운 업무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대형 규모의 개발들이 이러한 경북 라인의 지하로 통해서 새롭게 또 탈바꿈할 수 있는,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감을 또 가져오는 대형사업도 기다리고 있죠. 문제는 가격이겠죠. 얼마나 또 저평가되어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현재는 3억 2천원에서 3억 3천만원대 현재 형성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세 임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2억 7천에서 2억 8천만원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에서도 이러한 초저평가된 금액이랄지 아무래도 이런 소액적인 부분으로 투자할 수 있는 4천에서 5천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또 유일무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천에서 한 2천만원 수준에서 월 100에서 한 13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형으로도 접근하시기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본 부동산은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강남 3구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처에 강남 업무직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데다가 교통이나 일자리 등 앞으로 GTX 신호선이라든가 경보고속도로 지하와 계획 등 정말 많은 호대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양재동 주의깊게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667로 문의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동산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오늘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 알아볼 다음 유망지역과 부동산 개요 정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광역철도 덕은역 역세권에 위치한 빌리지형 상가인데요. 시세는 7억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이번에는 저희가 고향시 덕양구로 와봤는데요. 우선 해당 지역의 주요 포인트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고향시입니다. 고향시라고 해서 다 같은 고향시가 아니고요. 서울에 초근접해 있는 고향시의 또 미니신도시다 보니까 덕은지구 상당히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강권을 끼고 있는 수도권 지역 또 서울에 초근접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 자체는 이제 한강권이겠죠. 우리는 한강권은 상당히 중요한 범주의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서울권에 초근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상암동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즉 이 지역도 수도권에서도 초서울권과 가까이 근접해 있고 그중에서도 저평가가 강당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상업 비율을 중요합니다. 이 상업 비율과 우리는 이런 항아리 상권이 우리가 상가의 투자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이런 미니신도시급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런 주거와 함께 상업도 균형적인 발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업 비율 자체가 1.3%에 상당히 낮은 비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독점적인 항아리 상권을 가져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로 정리해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주와 유동인구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이 됐고 내년 초까지 대략 거의 한 8천여 세대가 이곳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주변 상안동의 2만 5천여 가구와 함께 상당히 많은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고 교통과 일자리, 인프라, 이러한 삼박자의 균형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지역들은 그만큼 현재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높은 가치로 상당히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덕은지구인데요. 사실 고양시 하면 일산을 대표적으로 꼽기 마련인데 오히려 덕은지구가 일산보다도 서울과 가까이 인접해 있어서 이곳이 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많은 것들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상업 비율도 현재 낮은 편이기 때문에 상가가 들어선다면 정말 걱정 없이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덕은지구 자세한 입지 분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도상에 보시면 일단 한강권이 상당히 눈에 띄게 보이실 거예요. 저는 한강권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강권을 따라서 간병분노나 올림픽대로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바로 오른쪽에 위치한 덕은지구 입지 자체가 상암동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상암동의 DMC 지역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각종 이런 방송과 미디어, 컨텐츠 이런 것들이 집약적으로 이곳에 구성돼 있기 때문에 상암동과 함께 위쪽으로는 창릉신도시의 개발이랄지 아래쪽에 마곡지구나 또 영등포, 여의도, 용산지역까지도 이 지역과 상당히 근거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각종의 업무지구와 함께 연계성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또 입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이 한강권에서 상당히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강이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가양대교가 보이시고요. 위쪽에서 봤을 때는 해당 입지 자체가 덕은지구가 현재 한강권에 초근접해서 입지에 있다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위치를 보시자면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의 분리가 상당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주거공간과 또 한강을 끼고서 상업시설이 분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이러한 균형적인 발전 자체가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곳의 입지를 또 할인하게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아무래도 이 상업지구 자체가 주거시설과 마주보고 있을 뿐더러 상업시설 비율 자체가 1.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주거시설을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분들과 함께 유동인구랄지 그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독점적인 이런 항아리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입지를 상당히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덕은지구 자체가 주변에 업무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 위치에 위치해 있고 한강권을 따라서 마곡이랄지 앞서 말씀드린 광명, 쥐벨리, 여의도나 마포나 상암이나 용산까지도 상당히 범접했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좌우 양옆으로 상당히 업무시설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주거시설 또한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 또 거주인구가 상당히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강권을 끼고 있는 덕은지구의 입지는 상당히 남다르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부동산의 투자의 성공의 체크 포인트겠죠. 결국은 가격입니다. 우리가 기업의 오너나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다양한 개발들을 갖고 있는 것인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고향 덕은지역자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을 데이터를 통해서 또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인접지, 강서구로, 금천, 영등포 같은 것들을 지리적인 입지가 장점을 가진 곳 중에 가장 저평가가 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강권을 끼고 있고요. 또 지리적인 장점에 결국은 투자를 맞춰야겠죠. 투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들인데 결국은 한강변이라는 점 한강변은 다양한 개발들을 여지껏 지켜보면서 그 결과를 도출해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입지 안에서도 한강변에 입지하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가장 큰 키포인트로 말씀드리면서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은지구의 키포인트는 바로 한강변과 맞닿아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상암디엠시나 마곡지구, 여의도, 마포, 광명, 김포 등 정말 많은 일자리 지구로 인접성이 좋기 때문에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 덕은지구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를 덕은지구의 경우 서울 상암 DMC와 연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덕은지구에 있는 주요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장 접근이 가장 수월하고 초근접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측에 상암동의 업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직선거리로는 거의 1k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암동의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현재 집약이 되어져 있고 이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상업시설과 또 이러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들을 입점을 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역 자체가 상암동에서 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덕은지구가 위치를 지금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지역이 4,8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내년 초까지 다양하게 이곳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거주 인구가 증가하고 또 상업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한강만 라인 쪽으로 상업과 업무 시설들의 많은 균형적인 발전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국방계 개발 계획 부지가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6년도까지 2,400여 세대가 이곳에 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를 통해서 이 지역은 거의 8,000여 세대급수로 변할 수 있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고 반대편으로는 국방대 부지가 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디어 복합벨리라는 업무 시설 집약적인 업무 시설이 상암동과 연계가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완성됐을 경우 상암권의 미디어 복합타운의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덕은지구의 가격이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거기에 또 역세권도 만들어지고 서부광역철도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부광역철도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편이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지고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될 당시에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서부광역철도 자체가 상암동을 뚫고 지나가서 덕은역을 지나서 가양까지, 강서구 라인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강망을 타고 가면서 덕은동의 위치 자체가 각종 교통망들, 강병북로, 올림픽대로, 자유로, 서울 문산고속도로, 제2자유로, 내부 순환도로까지 이러한 간선 도로망도 너무나 잘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의도, 용산권, 서울 진입까지도 너무나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부광역철도가 완성되면 그 가치는 더욱더 재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덕은지구의 두 가지 소재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덕은지구에서 상암 DMC를 잇는 미디어밸리 복합타운과 그리고 대장홍대선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부천에서 강서와 홍대를 잇는 서울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상가의 지역 시세는 어떻게 되고 예상 투자 분석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상가는 주택에 비해서 규제가 상당히 완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출이나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지역 자체가 상가, 빌리지형 상가고요. 7억 2천만 원에서 7억 8천만 원대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의 상당히 월세, 보증금 시세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보증금 5천만 원도 수준에서 월 300에서 35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규제를 떠나서 앞으로 대출 구매 규제 자체가 상업시설은 70%, 80%, 90% 가까이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레버리지를 활용하신다면 한 5억 원대 중반 정도까지도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 투자금 자체가 1억 원대 중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1억 4,400에서 1억 5,6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의 투자로 인해서 더욱더 높은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욱더 특별하게 위치하고 있는 덕은지구의 상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본 지역은 고향시 덕양구에 위치한 덕은지구였는데요. 이곳의 상가 비율이 낮은 데다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도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성진 소장님 아쉽지만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방금 보신 고향시 덕양구에 위치한 덕은지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요. 02-3153-2667로 문자 주시거나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보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은지구 저희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도움 말씀 주실 다음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네, 요즘에 정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임대차 입법으로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매수 자체가 굉장히 심리가 많이 죽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완화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지역들을 좀 엄선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미희 이사님과 함께 오늘 알아볼 유방지역과 부동산 정보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시세는 4억 7천만 원에서 4억 7천 5백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지역은요.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동인데요. 이사님 해당 지역의 주요 포인트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지역, 강동구 고덕동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완화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다고 했는데요. 요즘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지역들이 아무래도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모아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신통기 지역 이렇게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지역은 이러한 사업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 다른 재개발 투자 지역보다는 소액으로 들어가서 추후에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가 9호선 라인이 새로 들어온다라는 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9호선 라인을 굉장히 선호하죠. 황금도선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9호선 라인이 앞으로 들어옴으로써 초역세권에 위치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 9호선 라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추후에 고덕 업무단지 비즈벨리가 들어오면서 많은 일자리가 탄생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조건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남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좋았지만 강동구 자체 내에 형성되어 있는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 이런 점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비즈타운 고덕 업무단지가 생겨남으로써 이제는 진정한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강동구 고덕동으로 재탄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정비사업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 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화된 주택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9호선 라인이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고덕 비즈밸리가 들어선다거나 또 추후에 제2세종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는 이 세 가지의 호재가 모두 다 완성이 되는 시기에 동시에 맞물리면서 크게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는 점이 눈으로 확인이 되는 지역이다라고 포인트 짚어드렸습니다. 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지역을 만나봤는데요. 9호선 연장이 예정되어 있고요. 고덕 비즈밸리는 물론이고 강남, 영등포 등 업무 지구를 접근성까지 좋기 때문에 최근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강동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강동구 고덕동에 자세한 입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뉴타운 지역이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규제가 완화가 됨으로써 이곳에 많은 공급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 2014년도에 개발이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금 떠오르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5호선 라인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추후에 9호선 라인이 들어서게 된다면 샘토 공원역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초역세권으로 내 집과 지하철에 굉장히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우선 추후적으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횡단보도만 건너오게 되면 지금 공차가 한창 진행 중인 고덕 비즈밸리 공사 현장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부지에 여기에 수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무 타운이 들어옴으로써 내가 대중교통이나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바로 걸어서 일자리가 수많은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들이 형성이 되는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녹지 공원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주 환경도 좋고요.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블럭 바로 아랫단지에는 바로 고가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교들도 그리고 학군들도 계속해서 좋아지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미사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서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질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5호선 라인을 이용해서 지하철 노선이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추후에 제2세종고속도로라든지 고호선 라인을 통해서 강남과의 접근성, 잠실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는 지리적인 여건을 받아볼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지구 같은 경우에는 고독1지구, 고독2-2지구, 고독2-1지구로 크게 나눠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바로 고독2-2지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은 뭐니뭐니 해도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선적으로 다른 지구에 비해서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고호선 라인이 고독2-2지구 바로 앞에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비즈벨이 바로 앞에 유치하다 보니까 다른 지구에 비해서 평당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축 비율이 다른 지구보다 적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추후에 사업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독동이 계속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신통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하철역, 반경 원래는 250m 이내에 사업 부지를 형성했는데 한시적으로 350m까지도 더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후에 어떠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임장활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적률이 낮은 굉장히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 폭도 굉장히 좁고요. 그래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자기 앞마당을 터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그렇게 굉장히 노화된 주택단지가 밀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역도 개발이 되고 일자리가 들어선다면 굉장히 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도 비즈벨리에 수많은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150여 개의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해서 강동구의 굉장한 큰 호재가 내 집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일상과 광명에만 있던 이케아 3호선까지 강동구에 들어섬으로써 수많은 유동인구가 흡수가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주변의 상업시설까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 4단계 들어오면서 샘토 공원역이 내 집 바로 앞에 생김으로써 굉장히 이러한 효과까지도 받아볼 수 있겠다. 추후에 9호선은 5단계까지 이어짐으로써 지역 간의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효과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9호선 라인이 좋은 게 서울의 주요 업무 지구를 다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급행 노선이 있기 때문에 지리적 이동성이 굉장히 원활한 노선이 바로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9호선이 들어간 지역들의 주변의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그렇고 이래서 4단계 샘토 공원역이 들어선다면 굉장히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강동구를 관통을 함으로써 또 지리적인 여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단계뿐만 아니라 2단계가 개통이 되게 된다면 구리 하남에서부터 세종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지리적인 여건 자체가 좋아지는 효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거래량이 낮고 그리고 매수 심리가 적어서 초기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텐데요. 막상 가보면 여전히 좋은 지역들은 재개발 초기 투자금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강동구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된다라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의 일자리 효재와 교통 효재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고덕 비즈밸리가 조성될 계획이고요. 글로벌 대형 가구 쇼핑몰인 이케아가 입점할 예정인데다가 9호선 연장 그리고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서울 접근성이 더욱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곳 고덕동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다세대주택의 지역 시세는 어떻게 되고 예상 투자 분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가격 같은 경우에는 1.5룸 기준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방 하나 그리고 거실 한 개의 1.5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한 6평 정도 굉장히 1.5룸이지만 넉넉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1억 1.5평 기준으로 4억 7천에서부터 4억 7천 5백만 원으로 1.5룸 기준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예상 실 투자 금액은 약 2억 초반대로 내가 추후에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약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이상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667로 문의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미희 이사님과 함께 알아볼 다음 유망지역과 부동산 정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언주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시세는 5억 5천 3백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사님, 해당 지역의 주요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많은 분들이 투자하기 원하시는 강남구 논현동으로 들어와봤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이런 소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격이 땅값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자재값이라든지 이런 것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소형 주택들의 등락복은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우선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층들의 수요층들이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수요층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고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 젊은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신축에 대한 수요층은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편리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요. 원스톨 라이프의 최적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리고 풍부한 임차 수요로 인해서 다양한 직장군 그리고 직주 근접지로서의 욕충지이기 때문에 직장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남은 지금도 가격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개발 호재 자체가 용산, 강남에 다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가격 상승 효과가 굉장히 높은 개발 호재 대표적으로 마이스 산업단지라든지 GBC 건설 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사실 말이 필요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있는 곳이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많은 직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게다가 고소득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나 빠질 곳이 없는 지역 이 논현동에 대한 자세한 입지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은 강남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죠.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일자리 때문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도 젊은 층들이 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는데요. 결국에는 집값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일자리. 얼마나 내 집 주변에 양질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큰 요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 강남구입니다. 지금도 많은 일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추후에 또 수많은 일자리들이 다시 몰려드는 지역이 바로 강남구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 가구의 수요층들은 여전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 노선으로 좀 살펴보자면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9호선 라인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언주역에서 초역세권의 위치에 있는 논현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바둑판 모양처럼 굉장히 초음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죠. 서울의 주요 다양한 노선들을 가까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과 분당선 이용 그리고 수많은 버스 노선들이 대부분 다 강남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강남에서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논현동이라든가 딱 느낌 자체가 굉장히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들이 모두 다 응축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한 번쯤은 꼭 살아보고 싶은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테헤란루다든지 아니면 강남의 수많은 빌딩들, 많은 일자리들 다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추후에 국제기록복합개발지구의 영향권 안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기록복합개발지구로 인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많이들 묶여 있죠. 잠실동이라든지 대치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초에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거주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의 반사효과를 받을 수 있는 논현동이라든지 역삼동 라인 주변으로도 역시나 지금 투자자들이 대기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국제기록복합개발지구가 완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강남의 위상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테라노를 중심축으로 왼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라든지 오른쪽에 국제기록복합개발지구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가 가운데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국제기록복합개발지구로 인해서 이제는 서울은 세계를 뛰어넘는 굉장히 큰 도시로 변모를 할 텐데요. 고용창출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려 120만 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주변에 내 일자리와 집이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주변의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다양한 개발 호재 그리고 이제 GBC까지 현대차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까지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생겨난다. 그렇게 된다면 교통이 불편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텐데요. 역시나 그에 걸맞는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강남하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하고 운전하기가 힘드실 텐데요. 이제는 모든 교통수단들이 지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GTX A노선과 C노선, KTX 위례신사선, 그리고 지하철 2호선, 9호선, 버스 노선 52개가 모두 다 지하로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지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호재가 바로 내 집 근처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교통이 편리하지만 앞으로 신분당선 연장이라든지 GTX A노선, C노선이라든지 위례신사선까지 굉장히 가깝게 이용이 가능한 강남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논현동이고요.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투오룸 가격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지금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6억 원이 되지 않는 5억 5,300만 원에서부터 5억 9,0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셔서 6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절감 효과, 85% 절감 효과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예상실 투자 금액은 약 7,000에서 8,000만 원대로 알짜 지역에 알짜 매물에 투자가 가능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은 월세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굉장히 높게 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보증금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보증금 약 2,000만 원에 월 140에서 150만 원 이상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주택 만나봤는데요. 논현동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지역답게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호재로는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인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과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교통호재로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과 GTX, 위례신사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변 지역보다 저렴하게 시세가 나와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만나본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667로 문의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만나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저희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